바로 오셔가지고 바로 찼네. 하루종일 밥찾아도 없더니 어디 누가보면 웃음이 난다니까. 비슷한 장면이. 아 나 하나 찾았는데. 뒤에 있는거 내가 찾을께요. 뒤에 하나 찾았어요. 여기 하나 찾았어요. 근데 요거는 너무 조금 보자요. 잠깐 이거는 내가 버리라고 한거 같은데. 여기 버렸을꺼에요. 요거는 조금 괜찮아 보이네. 요거는 조금 씻으면 한 10캐로 짜리는 쓸만해 보일꺼에요. 요거는 건져 놓으세요. 생긴것도 공룡 이 두개. 요거는 이제 석회함에서 쪘다는거 그대로 알려주는 내용인데. 이렇게 하니까 이런게 이제 증거가 되죠. 석회함에서 쪘다는게. 자 요거 가지고 가시면 되요. 저는 저 뒤꺼. 자 요 하나 나왔네. 자기 뒤에. 아우 이거. 오 제법 좋은거에요. 보세요. 엄청 큰거에요. 프로하고 차이예요. 프로하고 차이예요. 엄청 크죠. 조금전에 어떤 분이 또 검사왔던가 이런거 했는데 요거는 뼈입니다. 요거. 여기에서 조금 나올거에요. 파다가 좀 쳤기 때문에. 아니 뒤쪽에서 나왔어요. 저기서. 자 또 오늘도 요거 한 100캐로 정도 되겠네요. 그런데 요거 좀 크죠. 근데 이제 얘들은 좀 투명도는 좀 떨어지지만 경도가 높으니까 또 좀 재미나게 사용할 수 있어요. 이상 강요보숙갤러리카 한국강요보숙갤러리카 한국강요보숙갤러문 엠두곤 숭분보수 대표 박현철입니다.